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다시 공매도 창구에서 재매수가 들어왔죠. 공매도들 어제 셀트리온 그룹과 HIV 그룹 둘 다 단기 흔들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매수 들어왔고 HIV도 오늘 공매도가 확 줄어들었죠. 어제는 공매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외인기관이 양매도가 나오고 공매도도 14만주나 나왔죠. 이 두 그룹이 어제 동일하게 공매 창구들 JP신한한국 UBS 그리고 모건스테니 여기에서 아주 제대로 장난질을 쳤죠. 이런 장난질이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돈 많은 놈들이 지가 이렇게 주가 조작하는 형식으로 밀어내리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공매도라는 제도가 아주 유리하게 지금 또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JP신한한국 그리고 모건스테니 이런 곳에서 거의 대한민국은 얘들의 현금지읍기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제약바이오가 좀 심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심하죠. 그래서 셀티뉴 그룹, HLB 그룹이 아주 유사하게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셀티뉴 그룹과 HLB가 시기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고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셀티리온 또 한 번 보시면 셀티리온은 0.8% 로고 마감을 했습니다. 0.8% 로고 마감을 했는데 많이 올랐죠. 셀티리는 쌍바닥 잡아주고 쭉 올라서다가 눌림없이고 쭉 올라서다가 눌림없이고 또 이제 쭉 올라서겠죠. 이평선을 다 뚫어냈습니다. 이제 모든 이평선이 저항선이었고 전부 다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오늘 하방으로 밀어내리면서 다시 저항선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는 은봉이 한 번 잠깐 나왔지만 페이크성 하락이었죠. 페이크성 하락으로 오전 장 초반에 확 밀었다가 다시 올렸는데 이 모습은 HLB도 똑같습니다. 오전에 확 밀었다가 다시 올리죠.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걸 보면 어제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셀티리는 시작하고 쭉쭉 밀어서 밀고 내렸죠. HLB도 시작하고 쭉쭉 밀어서 밀고 내렸죠. 그리고 확 밀었죠. 그리고 매수해서 쭉쭉 올리고 똑같습니다. 거의 추세가 가다가 쭉 내리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 세력들이 JP 신한 한국 이런 곳에서 매도해서 끌어내려서 3%나 밀었죠. 셀티리는 도제. 그러고 오전에 확 밀어내리면서 2.4%나 내렸습니다. 셀티리는 시청도 큰데 크게 끌어내렸다가 밑에서 저가 매수해서 쭉 사들였죠. 여기서 이제 밀만큼 밀어버리고 여기서 장 초반에 돈의 힘으로 쭉 밀어버린 거예요. 돈의 힘으로 떨어져 떨어져 하고 쭉 미는 겁니다. 막 쏟아보면 되죠. 지가 가진 물량들 하고 위에 공매 쌓고 해가지고 또 불법 공매가 나왔는지도 또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붙이고 여기서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다시 매수해가지고 아주 낮은 위치에서 물량을 다시 회수해 보여죠. 여기서 이만큼 끌어내리고 여기서 다시 회수를 한 겁니다. 하루 반낮에. 하루하고 오전장. 오전 잠시 한 30분 정도. 밀어내려서 다시 사서 올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공매 차익도 먹고 그리고 이제 차트도 만들고 일석이저죠. 이런 모습을 보인 상황이다. 그래서 올리고 조정받고 올리고 조정받고 하는데 잘 버텨내면서 위로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오는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세력 마음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밑으로 밀다가 올릴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더 밀기는 좀 힘든 것 같다. 이제 좀 밀 올리자. 하고 계속 좀 더 가파르게 밀 올릴지는 세력들의 마음이겠지만 결국은 방향은 우상형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오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아주 기가 막힌다 그랬죠. 아주 기가 막힌 차트 한 번 눌러주고 한 번 눌러주고 나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눌러주고 갔죠. 눌러줬는데 장중이 그냥 조정으로 끝냈습니다. 캔들로 만들지 않고 1.76%까지 밀었다가 장기평선 백입선 터치를 한 번 시켜주고 그러고 다시 밀 올려서 양봉을 만들었죠. 이제 뚫어낼 일만 남았습니다. 가서 한 번 밑으로 눌러주고 다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모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보시면 HF와 똑같은데 동시효과 때 JP모간이 들어왔죠. 2만 8천주 가져갔고 신안의 장중이 계속 사서 3만주 가져갔고 한국 투자가 4만 7천주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눌러대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서 눌러서 다시 좀 더 담아야 되겠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밀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있을 FED 연준에 대한 발표 금리 발표가 있죠. 금리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월달 내년 어떻게 금리 상황을 진행을 해갈 거냐 이런 발언이 있을 텐데 그런 발언을 앞두고 시간에는 상당히 시간에서도 눈치 보는 흐름이 극심하게 좀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다 그러면 아주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는 아주 강하게 위로 밀 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겠죠. HB SR팀 제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죠. 오전에 마이너스 2.2%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1.2% 올라서면서 마감했는데 JP하고 신안이 들어왔죠. 여기도 한국도 들어오고 똑같습니다. 헬스케어도 보면은 동시효과 때 2만 8천 이렇게 가져갔는데 HB도 동시효과 때 JP 뭐가니 5만주나 가져갔죠. 5만주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수급도 비슷하고 웨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셀트리온도 웨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헬스케어는 웨인이 사고 기관도 샀죠. 여기는 기관까지도 같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게 셀트리온 그룹은 10월 11월 11경부터 해서 셀트리온이 먼저 시작이 될 건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주가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 그러면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아마도 11월 11일 1일 장이 끝나고 나서 유럽시장 시간이 될 테니까 미국시장이 될 테니까 장이 끝나고 나서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전체 ITR1000에 대한 전체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주 아주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그리고 HB는 가남은 이미 아주 강력하게 성공한 데이터 손에 쥐고 있고 ITR1000에 대한 OS 상당히 긴 OS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양손이 쥐고 달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실적과 아주 강력한 호재라는 재료를 가지고 11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후반부터 해서 그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는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룹과 HLB 그룹이 아주 강력하게 같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환경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트입니다. 2편에서 이렇게까지 다 모아 놓은 상태에서 트리그만 당기면 날라가야겠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셀트리온도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해내고 대성공 데이터를 손에 쥔 상태인데 프린트기까지 별다른 피드백이 없이 보안자료 요청 이런 부분 없이 아주 잘 나왔죠.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아주 정말 반응을 하지 않고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폭풍전야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는 셀트리온과 HLB가 아마 제약바이오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제약바이오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또 예상이 좀 됩니다.